뉴저지주입니다.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코로나 긴급지원 패키지 법안들이 무더기로 승인됐습니다. 주요 법안들은 자녀나 가족을 돌봐야 해서 일을 쉬어야 하는 근로자들의 급여 보장을 위해 천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또 자가격리로 인해 출근을 못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들을 위해 천만 달러가 지원됩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끝난 뒤 최대 2개월간 세입자 퇴거나 주택 압류를 금지합니다. 또한 코로나19과 관련해 의사 권고로 일을 하지 못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고나 징계도 금지됩니다. 이러한 지원 법안들이 주의회를 통과했으며 머피 주지사도 최대한 빨리 모든 법안들을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상으로 승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또한 비율이 한 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상으로 진행합니다.